건축행정 및 민원처리 전반에 걸쳐 실시된 2019년도 건축행정건실화평가에서 천안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건축행정건실화평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의 적법운영과 건축행정건실화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. 천안시는 건축심의 결과 공개와 민원처리기관 준수 등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.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건축정책 이행도가 우수하고 공사중단 건축물공사재개, 철거정비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충청남도 기관 표창을 받게 되며 유공공무원과 관내 건축사에게는 충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. 이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